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이거 너무 부끄러운데? 잠깐만 나도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아... 아 이거 되게 부끄럽다 그쵸? 따따 실물로 보여드리고 싶다 따따 귀여운데 이 이야기를 잘 들어봐 나의 얘기가 끝나기 전에 첫날 밤에도 꿈에 젖어 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눈 감으면 네 생각에 시작되는 하루의 느낌 다시 찾아온 새로운 설렘 나를 보며 미소 띈 너의 또다다였다 또다다였다 아 깝깝 팬심 유튜브 촬영을 계속 해야겠네 오케이 안녕 안녕 네 야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믿앤콜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또 만나요 두 번째 믿앤콜도 찾아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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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